022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K질강입니다. TK질강, 은, 은 동사는 1990년에 설립된 배관제 제조판매 기업임. 본사는 충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가 2002년 상장 취소 후 2006년 코스닥 시장의 재상장함 주요 사업으로 PB배관제의 급수급탕용 및 난방용 배관제와 CPBC의 소방 배관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PB배관제는 우수한 특성으로 F특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의 채택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도 급수용에서 난방용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기업개요 대시 1990년 1월 설립되어 급수급탕용 및 난방용 PB배관제와 소방용 CPBC, 염소화 폴리엄화 비닐, 배관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대시 충북 충주시 중앙탄면 기업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합성수지 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국 현지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였으나 2021년 5월 청산을 완료하였음 대시 국내 PB파이프 시장은 동사와 프럼파스트, 현대 EP, 세롬테크 등이 경쟁 중이며 소방배관인 CPBC 배관제는 동사와 PPI 평화, 아성플라스틱, 유형화학 등이 경쟁하고 있음 재무 대시 PB연결구 매출 감소에도 급수 슬래시 급탕 및 난방용 PB파이프와 소방배관제 CPBC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PB파이프의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주요 원재료인 수지류 가격의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이자 수익 증가 등 금융 수지 개선, 법인세 부담 완화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및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PB파이프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며 경량화된 CPBC 배관 수주 증가, 신사업 스프링클러 부품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TK 질강의 시가 총액은 73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K 질강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68위입니다. TK 질강의 상장 주식수는 5179만 4579주입니다. TK 질강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K 질강의 퍼은 16.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1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79배, 18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2번지억원, 55억원, 6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5번지억원, 25억원, 46억원입니다. TK지의 강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번지 93%이고 유보율은 250.3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K지의 강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1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10원보다 7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2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TK지의 강의 종가는 1417원이며 주가가 TK지의 강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K지의 강의 종가는 1417원이며 주가가 TK지의 강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TK지의 강은 거래량 4679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6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2,422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415주, 키움증권에서 4,73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465주, 제2피모간에서 3,801흔 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현대차증권에서 15,000주, NH투자증권에서 13,1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334주, 키움증권에서 3,823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400신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3,11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TK지의 강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